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구동선 공법 중에 국토기획법부터 다시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기획법은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보통 수험생들이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풀 만한 문제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이 공법이 특징이 많습니다 해서 지금 색깔 입혀 놓은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 위주로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지금 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먼저 뒤에 그 6페이지 7페이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국토기획법이라고 하는 거 일단 얘기 시작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에 자 건폐율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용도 제한 등 이라는 규제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건폐율 용도로서 이제 높이지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거죠 자 건물 지을 때 100평 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옆으로 펼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에서 최대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50%다 그러면 대지면적 100평일 때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지면 바로 50평이 된다라는 개념이 소위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건물 가득 가득 채워서 건물을 짓게 되면은 무제한으로 화재가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불났을 때 혼자 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소위 건폐율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이라고 해서 건물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건폐율만 규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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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 올리는 그런 문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로 쌓아 올리는 것 일정 비율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평인데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200% 이렇게 하게 되면 한층당 최대 50평까지 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배 200평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평 곱하기 4층 뭐 이 정도의 개념이 용적률에 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건폐율 하고요 용적률 이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층수 제한의 문제가 나오게 될 테고 거기서 또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의 문제도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소 이제 건폐율 용적률에서 건물의 크기 규제 문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제한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주택은 주택끼리 상가는 삼각끼리라는 식의 개념이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없게 되면요 건물 지을 때 옆으로 옆으로 엄청 펼쳐서 꽈득꽈득 채워서 지으면은 화재 확산의 위험 두 번째 또 용적률 규제가 없게 되면 끝없이 위로 쌓아 올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용도 제한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없게 되면은 주택 상가 공장 마구잡이로 뒤섞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고요 그런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것 이거 이거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을 규제하기 위해서 자 개인이 뭘 봐야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소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체결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의 건축 같은 개발 행위를 하고 싶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때 도시도는 군이라고 하는 거 시나 군을 묶어서 총칭할 때 도시도는 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줄여서 얘기할 때 관리 계획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토지 소유자 믿지 못해서 소위 관리 계획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계획 하나만 참 좋은데 여러 개의 계획 묶어서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돼서 전국도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자 토지마다 항상 존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의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뒤에서 종료 공부하시게 될 텐데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토지에서 무조건 존재하는 개념 대신 뒤에서 보겠지만 21개 중에 고지 하나만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에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한다고 했으니까 용도 지역에서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용도 지역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규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용도 지역 자체를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도 지역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 역시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용도 지역은 뭔지 몰라도 관리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종국적으로 뭘 하자는 거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일단 있으면요 일단은 무조건 깔리는 게 용도 지역이고요 그래서 자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있을 텐데 이 토지 위에 경우에 따라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 지구에 따른 규제 두 개 충돌한 문제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여의 때는 용도 지구에 관한 상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관리 계획이요 용도 구역이라고 해서 자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주어진 정보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이라는 게 혹시 있다면 이것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그런데 이 용도 구역을 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밑에 뭐는 존재하고 있다 용도 지구역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용도 구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가 충돌을 대고 일단 용도 구역에 관한 상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게 있고요 자 네 번째 관리 계획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해서 자 이 기반 시설은 주로 이제 뒤에서 도로 상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소위 이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라고 하는 관리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토지 위에 도로와 학교와 공원 등을 설치하자고 해서 이렇게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것도 관리 계획이니까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다 해서 이 관리 계획 중에서 가장 규제가 된 것이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그래서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하자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토지에서는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해서 구제 해석하면 건폐율 제로 용적률 제로 용도 전체로 자 그래서 기반 시설에 관한 규제하고요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가 충돌하게 되면 이때는 기반 시설에 관한 상을 우선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 독일어를 번역한 건데요 일단은 당연히 관리 계획의 일종이 될 것이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건폐율 용적률을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 그래서 어떤 토지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규제가 충돌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해서 이렇게 용도 지역부터 지구 단위 계획까지가 소위제 도시권 관리 계획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그런 관리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5개의 계획이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이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또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바로 관리 계획의 일종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가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은 양이 워낙 많아서 따로 이 도시 개발법 그리고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이란 다른 법을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 계획하게 되면 중심축은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축이고요 그 외에 이런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용도 구역을 기반 시설을 지구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같은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자기만 하더러 지 땅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합했을 때 이 범주 내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골격이고요 계속해서 보시게 될 텐데 이 관리 계획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을 삼켜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할 수 있고요 또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일단은 이거 계속 머릿속을 외우셔야 돼서 이 관리자,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관계, 관리계획 관계에 따져 묻게 되면 기본계획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관리계획의 수립의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광역도시계획 맨날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계획 지금 두 번인가밖에 수립이 되지 않았어 이 계획은 그런데 있다라면 당연히 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계획은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서 다루고 있는 계획인데 혹시 있다라면 국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관리계획 모두 국가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지분 좀 이따 확인하게 될 텐데 나와도 주로 답을 뽑는 부분은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뭔 얘기를 할 때 관리계획 얘기를 할 때 또 나중에 기본계획 또 광역도시계획 등을 논함에 있어서 항상 이 그림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계획의 기본적인 틀을 보셨는데 사실 이게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 하나만 하더라도 거의 한 시간 이상 하루 거의 두 시간 가까이 걸리게 될 것이고 용도지구구역도 묶어서 한 시간, 기반시설은 거의 두 시간, 그리고 지구단계획도 약 한 시간에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계획법의 내용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위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각 주제를 공부하실 때 항상 이 얘기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 체계라고 하는 개념부터 먼저 확인해 봤고요 그 6페이지인가요? 관리계획 총론이라고 해서 의의부터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보면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호전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 뭐 이렇게 의의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특별시라든가 광역시라든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거 보통 줄여서 시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이라고 하는 개념은 특별시부터 시 또는 군까지인데 시험에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해서 일단은 도시군하면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을 총청하여 부를 때 도시군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래서 이 관리계획은 종극적으로 검폐류가, 용적률, 용도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고요 법에서 정의할 때 개발, 정비, 보호전 등을 가지고 키워드를 삼았던 바가 있고 16개 때 답을 뽑았던 지문인데 거의 중요치 않죠 지금 이제 제 교재에는 13년 제 기출문제의 지문들이 다 표시가 돼 있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갖고 보통 이 출판소에서 낸 책은 출판사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흑백으로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 그래서 제 출판소에서는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칼라로 다 입력을 해놔서 형편 되시면 인터넷에서 책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으면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계속 수업을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재의 어떤 색깔 때문에 좀 골치 아픈데 하여튼 일단은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개발, 정비, 보호전 등을 위해서 수립하는 게 이래되어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 법적 지위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지위 순서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위에 있는 게 국가계, 그다음에 광역도시계,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 그래서 관리계획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관리계획은요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이 국가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충돌하면 뭐를? 국가계획인행이 우선한다 해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절로 나올 부분이고 두 번째 자 이 관리계획 기준으로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따지 못하게 되면 관리계획은요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뭐 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그저 기억하실 게 순서예요 국가계획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다음 기본계획, 그다음 관리계획 이 순서 기억하시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관리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하나의 구성이 되는 그런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이 관리계획의 내용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부른다 관리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을 뭐라 부를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에서 자 보니까 용도구역의 종류가 5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도지역은 종류가 21개인데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용도지구도 11개가 종류가 나올 텐데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도구역은 종류가 지금 5개인데 아예 법에 직접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지안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이렇게 5개 하라고 하는 것이 용도구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도구역, 다시 개발지안구역, 소위 그린벨트 제도를 얘기하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거의 비슷합니다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까지 이게 도시 외곽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용도구역이라는 제도인데 최근에 법 개정되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이건 이제 뭐죠? 나름은 구, 도심을 대상으로 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해서 일단은 종류 외우셔야 돼 그래서 구역이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개발지안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5개 줄줄 나오셔야 돼 그런데 시험에는 이 구역이란 용어를 쓰는 것 중에서 용도구역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가서 뒤에서 용어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교재 기준 60페이지인가요? 61페이지 두 페이지를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개발밀도관리부예요 그다음에 기반시설부담구역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래서 구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지금 개발밀도관리부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이에요 다시 돌아와 봐요 거기서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개발밀도관리부여기 있는가? 없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 포인트야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 주 도시공관리기업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답은요 개발밀도관리부여기 2번이나 연속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문제 보면서 이제 쟁점을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 기업 관련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교재가 좀 페이지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일단은 38페이지, 39페이지인가요? 그 5번, 6번 문제 한번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놓고 문제 주는 거예요 5번,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몇 페이지? 38, 39페이지 5번 문제 보게 되면 국토계급상 도시군관리객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객으로 결정한다는 얘기는 소위 도시군관리객이 범주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용도지역, 지구구역, 기반시설, 지구단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5번 문제를 보니까 박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예 답이 정해져 있다고요 바로 구역 이런 말을 쓰는데 용도구역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 그 다음 6번 문제는 똑같아요 국토계급상 도시군관리역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1번인가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예 대놓고 준다고 구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용도구역이 아닌 것이 소위 개발밀도관리구역 그럼 이제 하나 더 욕심부릴 게 앞으로 낸다면 딱 한 가지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용도구역 아닙니다 그래서 구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건 용도구역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은 나중에 관리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최소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 또는 도시군관리구역으로 볼 수가 없다 다시 돌아와요 실패지였나요? 그래서 관리객의 내용 보다가 관련 기출문제까지 검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객 내용을 물어볼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구역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용도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수산정보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이렇게 5개만 얻었다 용도구역 어차피 조금 이따에 용도구역을 따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답을 외우시라고 해서 앞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게 또 개발 밀도관리구역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표현 이거 그 밑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과 착각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출제자가 개발 밀도관리구역을 출제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개발 제한구역하고 이름이 비슷하거든 구역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 착각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기출문제, 우리 교재가 13년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놨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맨날 내는 건 내 그러니까 1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별개로 치고 공부은 100점 안 나와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기존의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맨날 내는 건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냥 출제자는 뭘 내든 간에 너희들은 마음대로 내라 묵묵히 내 길을 가겠다 해서 겁나 이제 머리 나쁜 거죠 이거는 지금 한 10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여러분들 1년 사이에 소화하는 것도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책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시피 내 때 문제 그대로 낸다고요. 그런데 한 번은 박스 쳤다가 한 번은 이렇게 옳은 걸 고르시고 또 한 번 틀린 걸 고르시고 이런 식으로 문제 아주 그냥 공식처럼 출제합니다. 그래서 다시 관리객 세 번째 항목 설명드렸고 네 번째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기반 시설의 설치에 관한 게 기반 시설의 정비에 관한 게 기반 시설의 계량에 관한 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어떤 토지에 대해서 검폐률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 바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를 가르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관리 계획 이 다섯 개 중에서 미리 좀 기억하실 게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가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필지를 대상한다는 개념보다는 마을 전체를 아울러서 규제하는 개념이 바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도로 만들게 됐을 때 특정 토지 소유자만 이익을 얻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마을 전체와 관련되는 그런 개념으로 미리 좀 선입관을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 사업의 관한 계획도 소위 관리객의 일종 해서 이렇게 해서 관리객의 내용을 묻는 것들을 확인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교재 하단부에 입안 및 결정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리객의 범주를 공부하셨는데 나중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따로 공부를 하게 될 테고 이런 관리객 어떤 토지검표 용적률 용도 제한을 규제하기 위해서 관리객을 만드는 과정 크게 입안에서 결정고시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결정고시라고 하는 과정. 그래서 지금 입안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도적 21개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합시다 라고 하나의 안을 확립하는 것을 입안이라고 부르고 결정고시라는 것은 그래 그렇게도 좋아 라고 확정지는 것을 결정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입안을 원칙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점점 시장군수는 관할고요. 그리고 입안해야 된다. 이렇게 명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칙에 관한 부분이 정리가 돼 있어야지 예외 항목들 하나나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시 또는 군에 있어서 수장이죠. 시장군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그리고 입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가 있다면 바로 예외적 입안권자라고 하는 건 나와 있어서 국토부장관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별거는 아니고 시장군수가 원래 입안해야 되는데 누가 입안할 수 있다.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입안을 해야 되는데 누가 국토교통부장관도 입안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에 떴던 건 국토부장관 이거 하나만 출제가 됩니다. 답은 안 되고요. 사이드로 나오는 질문인데 국토부장관 입안할 때 우리 법의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으면 이때는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정리하면 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도시공관리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등이 입안하는 게 원칙인데 시장군수 위에 있는 누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위에 있는 바로 국토교통부장관도 입안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세 글자로 줄여서 얘기하면 행정청만이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민은 입안할 수 없다라는 게 좀 이따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서 인접시군을 포함한 입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리계획은요. 관할구역에 대해서 입안한다. 이게 원칙이었었죠. 서울시장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입안할 테고 그 옆에 있는 과천시장은 과천시를 대상으로 입안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인접시군을 포함한 입안 보니까 겁나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외울 수 없어요. 그럼 필요한 것들 제가 미리 색깔을 입혀놨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시군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 인접한 시군을 포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있다. 물론 경우의 수가 전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의 수는 많아요. 질문에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뭐라고요. 인접시군을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 다시요. 서울시장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관리계획 입안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치면 과천시의 일부를 또는 경우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과천시의 전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구죠. 시험면이 나오는 건 뭐라고요. 인접시군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 어찌됐든 간 항상 문장을 읽으시면 안 돼. 외우셔야 되거든요. 보통 공부하라고 하면 수업 들을 때는 듣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려고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3, 4년 후가입니다. 3, 4년 후가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되게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 보시는 분들도 공부라면 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솔직히 생각하면 가서롭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공부만 지금 한 징글징글하게 했죠. 지금 몇 년이야. 대학교부터 쳐도 벌써 25년 했나. 오직 한 길, 공부 한 길에 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공부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공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없어서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하는 분들이 제일 생각해서 중개사 보통 학원 오시거나 한 분들 보통 가족의 대표들이 많습니다. 가족의 대표들이 많아서 집안에 징이 필요한데 누가 징을 따로 갈 것이냐. 우리 집에서 제일 똘똘한 사람이 한번 나가는 게 좋겠다. 총대를 메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좀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아빠가 찾아준다고 해서 하기 싫은데 1년 안에 쯤 따면은 사람한테 뽑아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등등. 자, 요는 잘 될 거라고 최선을 다하면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꿈 같은 얘기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래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한번 받은 분인데 아, 진짜 가슴이 아프시더라고 이 양반은. 결론은 이제 8년째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8년째. 근데 그분이 공부를 못하냐. 잘해요. 잘해야 돼요. 8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은 이거 뭐 주워 듣는 게 있기 때문에 아, 바쁘면 뭐죠. 자기가 책도 쓸 수 있어요. 조금만 고민을 하게 되면. 근데 시험장 가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꼭 한 과목씩 빵꾸가 나고 그게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뭐냐면은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라면 택돔 소리입니다. 해서 그동안 열심히 안 했겠어요. 열심히 했겠지. 근데 왜 점수가 안 나와? 양을 많이 해서 그래요. 자, 인접한 시곤을 포함해서 입원할 수 있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 근데 불안하거든. 왠지 불안하거든. 그래서 쳐있기 시작합니다. 인접한 시곤 전부를 포함해서 입원할 수 있다. 일부를 포함해서 입원할 수 있다. 등등등 경우에서 쭉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머릿속에는요. 책이 없으면 도대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릿속 안에서 다 암기를 끝내셔야 돼요. 언제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어차피 돌아서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자, 잊어먹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6개가 먹을 강의한 지 한 3년쯤이 되게 되는데 와, 미칩니다. 공부하고 나서 돌아서면 심지어 강의를 다 하고 촬영까지 하고 나서 정말 이제는 줄줄 외웠겠다 싶을 정도로 해놓고도 한 하루나 이틀 지나게 되면 깜빡깜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더라. 심지어 공법만 15년 했는데도 공법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난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는데 이걸 못 외우나 이렇게 해서 머리 나쁜 줄 알았었는데요. 머리 나쁜 게 아니라 과목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 자, 예를 들어서 공법이 좀 정리가 됐어. 근데 이제 일주일 이따 보셔야 되거든. 돌아서면 또 이제 먹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비우고 그리고 애초에 공부를 하실 때 줄여서 가셔야 돼요. 최대한 줄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국토부정관 도 수립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칙은 관할이라고 얘기했는데 인접식은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 이래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동시 입안에서 또 겁나 길어요.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자, 제일 뒤에 색깔 입혀져 있죠.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자, 순서가 이렇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기준점이 기본 계획이 될 것이고 기본 계획의 기준점이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이제 공부했고 광역도시계획 위에 국가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관리계획의 기준점이 기본계획. 그러면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기본계획 먼저 수립해야 되고요. 기본계획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 그러려면 도시공 기본계획을 만들려면 역시 광역도시계를 먼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안중에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근데 법에서는 위에 맞춰서 수립해라 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정작 필요한 건 뭐니까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입안을 함에 있어서 먼저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세월 내어라 내어라 이렇게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급하면 필요하면 조속기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어떻다? 함께 입안할 수 있다. 19회 때 나왔잖아요. 틀리게 해서 답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옆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읽으시면 안 된다고 해서 외울 게 함께 입안.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수립기준 등 나와있음에 대해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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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구장관이 정한다. 묶어서 가셔야 돼. 겁나 많이 나오고 26회 때 답이 됐던 지문 중에 하나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우리 일단은 전체부터 보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 국토교통구장관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기준 국토부장관 관리계획 수립기준 국토부장관 또 우리 법정원의 지구단계획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또 개발밀도관리구역지정기준 기반시설비 부담부역지정기준 하여튼 등등등등등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공법에 겁나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한다. 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국토교통부장관 이렇게 끊어가셔야 돼. 기준 국토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외우면 문안해 보이는데 거기 보면 말이 많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도서의 설명서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이런 게 쭉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옛날에는 기준만 딱 뽑아서 문제가 간단한데 요즘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의 작성방법 이렇게 때린다고 하면 정신이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외울 때는 정한다. 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국토교통부장관 거꾸로 치고 가셔야 돼. 이 조선말은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한국말은 서수로가 있어요. 무조건 서수로부터 먼저 보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아까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틀리게 구성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없다.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서수로 먼저 보시고 주워 찾아가는 식으로 해서 정한다. 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안의 제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이제 입안이라고 하는 거 시장구소,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등 입안할 수 있다. 묶어서 행정청관이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고요. 입안의 제안은 그다지 중요치 않아요. 지금 이제 관리객 전체 외울 게 한 30개 가까이 될 텐데 그중에 지문 5개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입안의 제안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앞에서 관리객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 이 관리객 5개가 중심이 되는데 이 중에서 마을 전체 입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이거는 이제 마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기본적으로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특정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민은 일단 입안을 할 수 없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대신 주민은 마을 전체 입구와 관련되는 부분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등에 대해서 다 입안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대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소위 용도 지구의 일종인데요. 이 공단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 단위계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까지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일단은 얘들은 큰 쟁점은 안 되고요. 저는 그런 문제 나왔었죠. 주민은 개발 제한구역 제안할 수 있다. 틀렸죠. 개발 제한구역은 뭐가 되니까 용도 구역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 구역만 5개가 있었잖아요.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정보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러면 왜 얘를 자꾸 시험 문제 구성을 하냐면 얘는 직접 앞에 거명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거명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맨날 용도 구역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마을 전체 입구와 연계되어 있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돼서 제한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동요권 나와 있고요. 작년에 법 개정됐다는 새롭게 들어온 항목이죠. 5분의 4하고 3분의 2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가십시다. 지금 돈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의 관객입니다.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기반 시설에 관련된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의 압도적인 지지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죠. 뭘 기준으로요. 뭐 따질 거 없어요. 그 면적이라 써있는데 그거 외울 시간에 그냥 기반 시설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머지는 어떻게든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전체 그림을 자꾸 보셔야 돼. 그리고 이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과로늦게 문제로 나올 거예요. 기역 5분에서 니은 3분의 2는 식으로 과로늦게 문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 안 나왔던 주제고 그 다음에 반영 여부의 통보 45일 내 반영 여부 통보를 한다. 그 다음에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와있죠. 전혀 안 중요해요. 이런 것들. 나중에 제가 공법에서 외울 숫자 몇 개 지적해 드립니다. 그것만 해도 시험에 맨날 나오는 숫자들만 해도 한 20개에서 25개가 된다고 이런 것들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외우려고 하지마. 지금 당장 보면 외워질 것 같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아예 쟁점이 안 되니까 얘는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숫자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해서 거기 색깔 입혀진 게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있죠. 비용 부담 관련해서 지금 이 반의 제한에 있어서 누구한테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지난번 시험에서 틀리게 나왔을 때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해서 틀리게 나왔어요. 답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 반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행정청이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입안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주민들이 5분의 4 또는 3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일정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럼 비용 부담 누가 해야 될까요. 당연히 행정청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금 내는 이유가 뭔데 공무원들이 알아서 이거 설치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얘들이 일을 안 해서 직접 주민들이 제한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럼 비용 부담 누가 한다고요. 당연히 행정청이 한다고. 당연히 행정청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게 있다고요. 어떤 아저씨가 노량전에다가 기반시설 제한을 합니다 해서 동의받고 제한을 했는데 이 미친놈이 공항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지를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동작구정 공무원이 미치셨어요. 무슨 노량전에 공항을 만들어요. 라고 쌩 깔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조사해봐야 돼요. 조사. 제한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제한 받고 쌩 까는 게 아니라 분명히 조사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제한 등을 막기 위해서 제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게 나중에 정비법 가서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3월 달 됐으니까 순환이 넘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정비법 가서 여러분 몇 페이지 가서 하나 볼 거냐면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128, 129페이지 쪽에 가게 되면 비용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해서 비용 부담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냐면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그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죠. 해서 지금 제한자에게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당연히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누가 부담을 해야 된다. 시장군수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누구한테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이런 명령이 나와있죠. 그래서 비용 부담 관련한 부분 이것도 지금 제한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지는 법조금의 공통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쟁점이 되지는 않는데 법의 구조를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계약 2반이라고 하는 거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2반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시장군수 예외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묶어서 행정청 주민은 2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주민은 기반시설 지구단역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고 이때 비용 부담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안 나왔던 거 기반시설 돈 많이 들어가니까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 관할구역에 대해서 2반을 한다라고 했는데 인접식은 포함해서 2반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준은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그리고 동시위반이라고 해서 함께 2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갖고 지문 5개 뽑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반만 갖고 내지도 않고요. 결정까지 다 같이 묶어서 내야 되니까 딱딱딱 끊어서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2반을 위한 절차 등 나와 있어요. 거의 다 쓰지도 않았어요. 자 칠판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이거 외워봤자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아요. 기초조사라는 게 있고 주민의 의견을 든 절차 그 다음에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 이런 과정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고시학에서 협의 심의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건 안 나온다고 외워봤자 의미가 없다고 순서도 의미도 없고 다시 그림 보고 계셔야 돼요. 관리계약은 크게 어떻게 한다. 2반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2반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소위 일정한 조사라고 하는 거 주민의 의견을 든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거쳐야 되고요. 결정고시학에서 협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이게 기본 구조라고. 그럼 이제 해석 들어가야 돼요. 용도 지역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용도 지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안 결정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입안하기 위해서 조사라든가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필요하다. 용도 지구를 입안하기 위해서 조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됩니다.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계 거의 다 똑같은 구조라고. 왜 용도 지역도 지구도 구역도 기반시설도 지구단계획도 모두 뭐가 되니까 관리계획의 일종이니까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게 기본 논의의 구조고요. 시험용으로 외울 게 뭐냐면 관리계획 중에서 다섯 번째 지구단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미리 결론을 내든데 겁나 빠른 도시군 관리계획을 갖기 위해서 지구단계획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관리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어쩌다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시군 홈페이지 가서 관리계획 결정고시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용도 지역 지정 변경에 관하게 이런 거 확인을 못합니다. 용도 지구 그럴 일 없습니다. 용도 구역 기반시설 없어요. 대부분이 99.9%가 다 지구단계획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인 거니 용도 지역을 결정하는 것도 용도 지구를 결정하는 것도 다 뭘 하자는 겁니까? 검폐,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인데요. 어떤 토지에 대해서 검폐,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을 아주 빠르게 결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뭘 갖고 간다고요? 지구단계획으로 합니다. 그럼 결론 가는 거야? 지구단계획은요. 이 각종의 절차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계획은 조사 등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지구단계획은요. 주민의 의견 정치 또 지방의회 의견 정치 등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가시는 거야. 자 무조건 묶어서 가야 돼. 그럼 거꾸로 용도 지역 지구구역은 기본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해석이 되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 전체 다섯 개를 딱 묶어서 비교 분석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다고요? 지구단계획은 겁나게 빠른 도시공관리계획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구단계획.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떤 토지의 건폐를 용도전할 때 겁나 빨리 해야지 10년씩 20년씩 걸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지구단계획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기초조사 등에서 그 니은 번 생략 나와 있죠? 그래서 색깔 입혀진 게 지구단계획이라는 표현 나와 있고요. 뒤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결론인 거예요. 지구단계획은 어디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용도지역이나 지구 등은 어떻게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라. 그런데 지구단계획은 어디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방의 의견 정치 중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관리계를 위반하고자 할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괄호에 색깔 입혀져 있는 게 지구단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구단계획은 어디다?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통처서 가셔야 돼. 뭔지 모르겠는데 지구단계획은 절차를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뉘앙스가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일반 교재는 이 파트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들 항목을 쫙 나열하면서 A4 형제 한 세 페이지를 깔아버려요. 깨알 같은 거 시로 쫙 깔아버립니다. 그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절대 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느냐? 나와요. 짜증나게. 최근 5년간 기출 문제 중에서 몇 번 문제를 보게 될 거냐면요. 대강 교재는 아까 38, 39페이지 관련한 그 내용. 아까 5번, 6번 문제 보셨는데요. 뒤에 가서 7번, 8번 문제. 최근 5년간 중에서 38, 39인가요? 제가 페이지가 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7번 문제, 8번 문제를 가서 살펴볼게요. 거기 보니까 7번 문제예요. 와, 겁나 기네요. 그래서 지금 물음표를 찾아보셔야 돼.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나와 있죠? 환경성 검토가 뭔지 몰라. 그런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모르지. 관리 계획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야 되고. 경고시를 다 따져야 되는데. 1번 보니까 개발 제한이고요. 2번 지구 단계, 3번 지구 단계, 4번 지구 단계, 5번 지구 단계 나와 있죠? 우리 앞에서 지구 단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개발 제한 구역은 어떻게라 환경성 검토 등을 실시를 해야 된다. 이거 대신에 토지 적성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재취약성 분석인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교재, 서너 패치 깔아버립니다. 일반 교재에서. 그냥 통쳐서 이렇게 날려버립니다. 지구 단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라고. 지구 단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걸 외우시라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든 생략할 수 없다. 통쳐서 가시는 거야. 이게 3페이지짜리라니까요. 일반 교재 3페이지 이상까지 깨알 같은 것이 나와 있고. 그다음 문제는 똑같아요. 8번 문제. 국토기획법상 관리에 기반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 안 해도 되는 건 모르지. 그저 생략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지구 단계. 그래서 그 박스를 보니까. 어디에? 디귿번에 지구 단계 나와 있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디귿만 어떻게 할 수 있다?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갖고 이건 날려버려야 되는 거지. 그 개별적인 항목이 몇 프로고 이런 것들을 갖고 절대 풀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습니다. 책을 드려도 법조문을 그 부분을 카피해드려도 일반 수험생이 읽어보지도 못해요. 읽어보지도 못해서. 결론 통쳐서 가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원점으로. 2반 결정 절차 중에서 2반을 위한 절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림 갈게요. 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 조사라고 하는 거 주민의 의견 정치 지방의 의견 정책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결정하기 위해서 협의 심의 등 필요하다. 이런 전제 하에서 지구 단위 계획은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상략할 수 있다 해서 그게 지문 구성할 때 환경성 검토를 가지고 또 토지 적성 평가를 가지고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두는데 그것들 하나하나가 더럽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몇 년씩 걸리는 작업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은 겁나게 빠른 도시군 관리 계획을 가르쳐서 물어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떤 토지의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 어떤 토지의 검필과 용적률과 용도전을 빨리빨리 결정하고 싶으면 몰란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법이 어렵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개별적인 항목을 외우는 사람들 봤다니까요. 나 정신병자 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두 페이지 세 페이지를 처음 외우니까 사람이. 이제 점수가 안 나오지. 맨날 책만 뒤지게 보고 그냥 간만 잡는 거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상략할 수 있다.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이렇게 풀어가셔야 돼. 그래서 공법은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찍는 거예요. 찍는 거고 간만 전체 그림만 갖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 교재 9페이지 결정이라고 해서 원칙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칙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대신 전체 그림 가십시다. 관리계 결정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한다라는 얘기. 어떤 도지 검표율 용적률 용도 제한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작 해서 우리가 도 밑에 시나 군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가 위반을 하면 한 단계 위에 있는 도지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편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스스로 위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얘가 직접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런데 거의 대도시장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가리켜서 대도시라고 정의합니다. 경기도에 그런 도시가 많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도시 중에 고양시라든가 성남시 그다음에 안양시 부천시 이런 데가 다 인구 50만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부천시장이 안양시장에 성남시장이 고양시장이 위반하면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일반 구조인데 이렇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로 정의하고 이때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관리객은 누가? 시 도지사 대도시장. 그럼 시험에는 예외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에 바로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계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해서 앞에 지구단계는 겁나 속도 빠르다고 그랬었죠. 원래 단계가 시장 군수가 위반하면 누가? 도지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아까 절차도 다 생략할 수 있었고 그냥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주로 시험에 뜨는 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죠. 중앙정부에서. 그중에 하나가 국가계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결정한다고요.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런데 만약에 국토교통장관 위반한 경우 있었죠. 앞에 국가계 관련해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시도이사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한다. 그리고 시험용으로 중요한 이슈를 갖는 것이 개발 제한구역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계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해서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반적으로 규제가 아주 강력한 지역. 물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규제가 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권을 시 도지사 대도시장에게 주게 되면 선거차례 다 풀어버려요. 믿지 못해서.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게 돼. 뭐 이런 취지였었고요. 최근에 우리 보도 중에서 그런 거 있었죠. 최선생님인가. 한암시 땅 갖고 있는 분이 박 대통령님한테 그린벨트 해제해달라고 얘기했다고. 그 방향 잘 잡은 거야. 이 그린벨트 해제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장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씨알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국토 뭐지 지금 국토교통구정을 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거야. 뒤에 따로 공부하게 될 테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도심지를 대상으로 낙후된 지역 개발을 경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해서 주로 용도 구역 영역에서 이렇게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해양수산부장관이라고 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 제한 구역 국토부장관. 그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입지 규제 최소고요. 국토교통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 그래서 용도구역 5개 중에서 4개는 경우에 따라서 국토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남는 게 나중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예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으로 들어가서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어차피 용도구역 영역에서 또 한 번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도시공관리계획 2반에서 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짧은 질문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해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되게 짧은 질문인데 출제인들을 좋아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중요하거든 우리 시험에서는 기승전결 법적인 쟁점이 있는 것을 갖고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날 2반 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종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어떤 토제 새로운 권필과 용도전의 규제가 발생되는 시기 이건 이제 칠판 통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 과정의 중간에 복잡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거 이거 관리계획상을 지형도면에 발표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짧은 질문이다. 이런 것들을 답을 뽑는다니까요. 지난번 27회 때인가 지형도면에 고시가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양이 방대한데요. 하여튼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형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득권 보호라고 하는 쟁점 확인하겠습니다. 칠판 볼까요? 지금 어떤 도시군 관리계획에 어떤 결정들이 있다. 그리고 지형도면 고시가 있다. 그러면 새롭게 검폐율, 용적률, 용도전의 규제 변화가 발생되게 될 겁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문제는 기존에 허가 등을 받아서 건물을 짓던 사람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하십시다. 기존에 허가를 받을 때 검폐율 60회, 용적률 200일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십시다. 그런데 관리계획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게 50회, 150으로 바뀌었다. 검폐율 50으로 다운되고 용적률도 150으로 다운이 됐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건물을 짓던 사람은 건물을 당연히 계속해서 지을 수가 있느냐 했을 때 당연히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기득권 보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칙 보니까 도시공관리계 결정에 뒤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당연히 기득권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은 안 나와요. 항상 시험은 예외가 출제가 되죠. 시가화조정구역 물론 법에는 수산전보호구역도 있는데 시험에는 시가화조정구역 하나만 갖고 우려먹고 있으니까 시가화조정구역 뒤에 신고해야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시가화조정구역 기득권 보호됩니까? 보호됩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고라는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다고. 이유는 알 거 없어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옆에 지문 봐봐요. 교재 제일 하단부에 답이 됐던 지문들 보게 되니까 첫 번째 지문 틀리게 나왔네요. 시가화조정구역 뒤에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틀렸죠? 두 번째 지문은요. 또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아봤어요. 시가화조정구역 뒤에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죠? 시가화조정구역 튀어나오기도 어떻다고요? 과일 때는 신고해야 사업들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해서 출제는 이 지문 되게 좋아하잖아요. 두 번 다 답을 뽑았던 그런 중요 지문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관리객 공부할 때 관리객의 내용이 뭐다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입안 그리고 결정 내용 다 공부한 다음에 그 효력 지형도면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긴장을 놓치면 안 돼. 기득권 보호됩니다. 원칙은 관계없이 예외. 시가화조정구역은 어떻게 신고해야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출제위원들은 당연히 몰래야 돼. 기득권 보호 중에서 몰래야 돼. 시가화 조정구역을 내줘야지 관리객 전체를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시험보다 보면 특히 공법에서는요. 지문 두 개 또는 세 개쯤 모를 게 불이기수입니다. 엄두도 못 내는 지문들이 탁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답을 외우셔야. 답을 외워야지 해결이 된다고. 답은 딱 정해져 있고요. 이 중간에 듣도 보도 못하니까 착착 깔린다고요. 그런데 답은 되게 간단하게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연 중에서 시험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까 8년 7년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공부하다 보면 내용은 다 안 되니까요. 그런데 막상 시험장 가게 되면 아작이나 아작이나 그리고 나중에 복귀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자기가 너무 실수해서 틀린 지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시험을 포기를 못합니다. 요는 뭐라고요. 애초에 공부하실 때부터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함께 위반하시다. 기준은 국토부장군이 정한다. 이런 식으로 딱딱딱 끊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다 묶어서 1년에 한 문제 정도 구성을 하게 되는데 내용을 잊고 자식과 할 시간이 없습니다. 딱딱 끊어서 가시더라도 벌써 명제가 10개, 15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다음에 이제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재검토해서. 나중에 이제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고요. 그다음에 과학력도 시계획은 재검토 주기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다지 큰 중요한 쟁점이 아니고 얘는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이 아닌 지문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숫자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다. 숫자 중요해서 답을 뽑는 게 따로 있다고요. 그것만 몇 개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관리계획 총론에 관한 분 보셨고요. 자 잠시 쉬셨다가 그 다음 페이지 용도치역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